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도자나 리더가 오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오판하지 않는 방법은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입수한 정보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적인 감정이 정보 해석을 곡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네 번째는 즉시의 결정을 내려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실수나 실책이나 오판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끝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대한 기대를 지금도 적으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때 문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전제조건을 깔았습니다. 양국이 요청한다면 그런 전제조건입니다. 양쪽이 모두 다 원하면 자기가 개입하겠다는 거죠. 양쪽이 다 원하는 것은 없을 거란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강경책인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 전에 묵시적이더라도 미국의 동의를 받았다면 어떠해야겠는가?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정보전에 실패한 것이고 그 결과로 오판을 계속하는 것에 그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미국이 사전에 내락을 하거나 그런 무긴을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또 세상일이고 특히 국가 간에는 자신의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좀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만 1905년 7월 29일 날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스라 탭다 밀약을 맺고 조선과 필리핀에 대해서 각각의 지배권을 인정한 그런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고 또 미국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따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극진히 대접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정보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은 무사 문화, 전쟁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소중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성 같은 부분을 일본에 비해서 좀 덩안이 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사전 묵인설 근거가 있는가? 일본인들은 일본인들의 성향이나 그 다음 아베 수상의 개인적 성향을 미뤄볼 때 절대로 그처럼 과감한 행동을 미국의 내락 없이 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일본 언론들은 꾸준하게 미국의 묵인하에 아베의 강력한 그런 조치가 나왔다. 이런 것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언론 보도라는 것은 정확도에 관계없이 또 흥미를 끌 수 있으면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이야기라면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겁니다. 김이야 다다시, 도쿄대 지역문화연구소 소장입니다. 한국을 오랫동안 연구한 지한파 학자입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통 가운데 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경제와 7월 19일 날 가진 인터뷰에 아주 짧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의 양해 없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미국의 양해하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중재를 토대로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는 한국의 시들은 별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내략과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압의 총리가 나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안정 보장 문제를 꺼낸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미국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만일에 미국의 내략이라든지 묵인 같은 게 있었으면 정말 그런 정보를 우리가 미리 감지를 못해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전의 실패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묵인스를 뒷받침하는 일들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방문길에서 한국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고노다루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나 일본의 대한수출 규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징용 문제로 국가관 약속을 어기고 중재 절차에도 응하지 않는 한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정당한 처사였다고 호소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든지 간에 일본이 중재를 요청하지 않는 한 미국은 개입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재를 요청한 이유나 까당은 전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 보시죠. 7월 24일 날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양국이 격렬하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옹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한 신문은 그 장소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화합니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른 아들도 다 침묵했고 미국도 침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옳지 않은 일을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인수해서 또 안 되고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신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자주 나옵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사실 이번 결정은 1965년도에 한일협정의 유효성과 위안부 합의 파기 문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대부분 판결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제와 해제의 자세로 우리 정부가 해결의 우선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정부 가운데서도 대통령이 났으면 문제를 훨씬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현재의 경제전쟁이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호미를 막지 못하고 나중에 불도지를 동원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결제하지 해제하는 것만으로도 실용적인 면에서 또 좋은 일이고 또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좋은 일이 뿐만 아니고 또 그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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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